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국악방송 15주년 개구기념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하고 함께한 15주년 여러분들 덕에 정말 15년을 맞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장희 씨 우리가 생각은 달라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식탁에 우리 한국 음식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세요 네 어제가 3일절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음식이요 일본 식탁에 하나 둘 올라가고 있다는 말에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본에서 한국 요리를 전파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양국 사이에 좀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꾸준히 찾아서 먹더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는 정치고 생활 속에 먹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란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한국 요리 제자를 100여 명 넘게 길러냈다는 조선옥 씨 말인데요 지금도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배추김치 깍두기 등 20여 가지의 한국 식품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일본 기업 제품이지만은 우리가 만든 김치나 깍두기가 일본 현지에서 팔릴 수 있게 해보자 애써 연구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더 알리고 맛보게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에는 고구려 후손들이 정착한 고려군이라는 마을이 있다는데요 1300주년 기념 행사 때 우리 김치와 음식들을 다시 선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금 엇갈리더라도 맛으로 만나 마음까지 풀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음식 문화가 주는 선물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 비빔밥도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관료 음식이죠 음식 중에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녹두장군 비빔밥 디언인데요 왕기석의 소리 최만의 북장단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왕기석의 소리와 최만의 북장단으로 녹두장군 비빔밥 디언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하녀랑 여보게 초라니 우리 동네 전신주가 또 넘어졌네 아 그 동네 전신주는 어째서 이렇게 걸빛하면 넘어지고 그러나 레미콘 차가 들이받았지 뭔가 아이고 그러면은 전기 끊어진 집이 많이 나왔을 텐데 아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협상 대표를 뽑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뭔가 우리 동네는 걱정 없네 아 저거 봐 전신주 밑에서 애들이 놀자노 그 동네 전신주는 거 아이들 놀이토구만 레미콘 차 들어올 때 박치기 할 걱정도 없어 어? 어떻게 해? 그 비결이 뭔가? 아이고 우리 동네 땅값이 비싼데 우리 동네 전신주에는 인공지능 인형이 걸렸거든 말하는 인형 말인가? 아니 그걸로 어떻게 했는데? 뽀로로보다 귀여운 인형이 전신주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레미콘 차다 레미콘 아저씨 촛불 켜야 하나요? 그 레미콘 운전사가 촛불 켜난 말에 내다보고 조심운전을 하는구만 응 조심조심 운전하면은 박수치고 노래도 해 멋쟁이 기사님은? 아니 그 전신주 밑에다 쓰레기 버리고 그럴 땐 어떡하는데? 아 몰래 그냥 쓰레기 버리려고 눈치 보면서 오잖아 그러면은 인형이 어? 57번지 3층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무슨 선물 봉지예요? 그 동네 전신주 인형은 그 동네 사람들도 알아본단 말인가? 아이들 이름까지 줄줄 외워 애들 눈동자만 봐도 준이야 별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대니 골목 전신주가 애들 놀이터야 오야오야 그 인공지능 인형 어디서 파는데? 팔기는 우리 동네에 인공지능 박사가 있어가지고 걸어둔건데 여보게 그것 좀 빌려다 쓰면 안될까? 저쪽 그 레미콘 트럭 전신주구 모금 빡 빌고 들어오거든 어 탐나지 갖고 싶지?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기부해줘 이만치만 그 인형 덕에 그 동네 부자 되겄네 예 그려 기부하자고 아니 근데 뭐하는겨 회의하고 대표 뽑고 위원회 만들고 기부자 선정하고 회의하고 아니 뭐가 그라고 복잡해 전신주구 또 넘어지잖아 또 네 소사라 도깨비 뛰어들였는데요 김선미 외 여러분의 노래였습니다 네 골목길에서 공사 차량이나 레미콘 차량 때문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은 이거 보수며 보상이 한 달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다죠 그런데요 공사 차량의 전신주가 넘어졌는데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요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나선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골목 전신주를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만든 동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골목 군데군데에 방범용고 인공지능 인형이라도 걸어두고 자동 신고하게 하면 어떨까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졸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최치원이 절소주보 사공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12살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간 신라의 최치원 그 아버지는 말했다죠 10년 안에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최치원의 아버지 최견일이 나름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 12살 어린 아들을 당나라에 보내면서 그런 다짐을 했겠죠 네 그리고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7년 만에 과거에 올랐고요 네 18배의 당나라 과거에 오른 최치원은 신라의 천재 해동천재로 이름을 높였고요 특히나 회남 절도사 고변 밑에서 참모를 보면서 더욱 성과를 높였죠 네 내란을 일으킨 황소를 터보라는데 공을 세웠던 최치원 그 고변 밑에서 참모로 일하면서 썼던 글들이 훗날 개원 필경집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절소주보 사공에 보낸 그 편지 한번 볼까요 네 주보라는 인물이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 인사였지 싶은데요 네 주보의 생일 때 최치원이 올린 편지니까 생일 축하 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시대의 생일 축하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축하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 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생각건데 산악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려보낸 것은 윤길보의 온전한 덕을 위해서이고 바람과 우레가 기세를 떨친 것은 두세령 같은 기이한 상스러움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주보를 윤길보와 두세령 같은 그 고대의 인물과 같이 찬탄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네 윤길보는 주나라 선왕 때 대신으로 북방 오랑캐를 정벌했고요 두세령은 북제시대 고안의 밑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죠 네 주보 사공은 중국 서쪽 오랑캐를 맡고자 나선 인물이었는데요 주보를 고대의 윤길보와 같은 인물로 찬탄하고 있네요 네 최치원은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정벌에 나서서 성공한 그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주보가 더욱 빛나는 공을 세우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삼가생각건데 공께서 쌓은 명망은 화씨벽을 빼앗을만하고 미나라 공자의 봄날 우레소리가 진동해서 잠들었던 미물들이 놀라 깨는 것과 같사옵고 지인대부처럼 겨울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 인물들의 훌륭한 미덕과 공동을 빌어와서 주보의 덕성과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화씨벽을 다시 뺏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만큼 그 지략을 갖추고 있다는 찬탄 아니겠어요 네 네 춘주 전국시대 인상여가 천하의 보물인 그 화씨벽을 가지고 지인나라로 갔다가 고소란이 조나라로 가져온 지략을 말한 거죠 네 그리고요 위공자의 봄날 우레소리와 같다는 말도 역시나 큰 칭찬이겠죠 네 네 전국시대 위나라 신능군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뛰어나 한 번 떨쳐 일어나니 봄날 우레소리에 잠들었던 미물이 번쩍 잠을 깨서 뛰쳐나오듯 사람을 격동시킬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지인대부 겨울 햇살과 같다는 말도 역시나 고사가 있겠죠 네 네 춘주자전에 나오는 지인나라 대부 조체를 말하는데요 조체는 겨울날 태양이요 조수는 여름날 태양이다에서 나왔죠 네 여름날 태양은 뜨겁고 질리고 무서운데 겨울 태양은 참 따뜻하고 반가우니 최치원은 주보사공이 겨울 햇살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찬탄을 했던 거군요 네 네 요즘도 아직은 따뜻한 햇살이 반갑죠 아 그렇죠 네 우리 시대에 그런 햇살 같은 인물 인사들이 많았으면 하고 최치원처럼 빌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최치원일 주보사공에게 보낸 편지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경기송서 짝타령을 묵개월 박윤정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경기송서 짝타령을 묵개월 박윤정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도 이어보도록 할게요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이화를 김경배의 노래로 음메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삐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선물 한 보따리 받을 수 있는 은행 경품열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외제차 타봤으면 싶은 승객님 그리고 골드바 있죠 요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 가져봤으면 싶은 승객님 또 5박 6일 유럽여행이 소원인 승객님 계신가요? 여기요 경품열차 번호표 1번 뽑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 네네 그럼 이 은행으로 계좌를 옮겨 보시겠습니까? 네 그 주거래 은행을 바꿔보란 말인가요? 네 주거래 은행을 바꿔보는 겁니다 빙고은행 어때요? 빙고은행으로 계좌 유동하면 아 그러면요? 경품을 드리걸랑요 빙고은행에서는 당첨되면은 요만한 황금 덩어리 골드바를 주기로 했거든요 아 정말요? 저기 지금 바로 바꿀게요 자 빙고은행으로 주거래 은행 계좌로 옮겼단 말입니다 네네 은행을 바꿔 타셨는데요 자 기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는 말입니다 어? 저기 다른 사람이 당첨됐잖아요 골드바 물 건너갔다구요 아쉬운가요? 억울한가요? 아 그럼 어떻게 계좌 옮기시고 외제차 꿈이라도 아 예예 경품으로 외제차 준다는 저은행 말입니다 아 네네네 행복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계좌 이동해서 바꿔 타시라고요? 아 네 그 외제차 꿈이라도 꿔보게 옮겨볼까 싶은데 행복은행에서는요 해외여행 5박 6일 상품도 있거든요 바꿔드려요? 예? 아 예 바꿔 타야죠 그 은행 경품열차 바꿔 탈거란 말입니다 아 저기요 빙고은행에서 선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냥 받고 남을 생각은요? 어 이거 세탁기 세제 가루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행복은행도 꽉이란 말입니다 경품 상품 꽉 났다구요 아 네 아 그러면은 다른 경품열차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박은행에서는 비과세 세금 없는 해외펀드 상품이 있어요 어때요? 작지만은 금송아지도 걸렸고 해외여행 경품도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권도 있는데 계좌 이동하고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펀드인가 뭔가가 손해나면 은행이 채워주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빚더미라는데 뭔 돈으로 이 경품 내걸어요? 예? 내 돈이요? 네 상한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흥고가 가운데서 제이비정고부터 제이비 노정기 대모까지를 김소희 성창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계좌 이동이 아주 자유롭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뭐 각 은행마다 고객들이 유치하느라고 경품도 내걸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걸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네 김영아 씨한테 전화 안 왔던가요? 전화 왔죠 문자 오고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비과세 펀드 상품도 나왔고요 또 계좌 이체를 하면 무슨 무슨 차를 준다 또 뭐 해외 여행권을 준다 하면서 줄줄이 내걸린 그 상품들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근데 이런 데 현혹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한테 꼭 필요한 혜택이 어떤 건지 은행마다 이렇게 잘 따져보시고 주거래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고객들은 그런 은행 상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은행마다 경품 잔치도 역시나 이게 비찬치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각장애인 전통의뢰인 서울 맹인 안태경과 염색장인제도인 홍염장 종목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를 공모합니다 서울 맹인 안태경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국행기유제에 참여하는 등 독경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해온 전통의뢰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염색하던 장인이고 두 종목 모두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에서는 칠보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제10회 전통문화 체험교실이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빛을 담은 칠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이수경 칠보명인이 강사로 나서 칠보의 역사를 비롯한 이론 강의와 더불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체험도 진행합니다 강좌를 진행하는 이수경 명인은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와 다양한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칠보의 전통을 이어가며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 오는 3월 4일까지 울산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봄을 노래하는 국악무대를 선보입니다 내일 오후 8시 풍류사랑방의 목요풍류무대에는 국악원 세계예술단의 봄의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정악단은 이날 가사 춘면곡과 봄비같은 장단이 특징인 도들이 봄의 따스러움을 담아낸 여명춘을 전합니다 창작악단은 황병기 선생의 작품 춘설을 연주하고 이어서 민속악단은 서용성류 해금산조 중 진양과 자진몰이를 들려줍니다 또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나귀치레와 적성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 02-580-3300번으로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충주박물관이 소장자료인 고서를 번역한 한글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책자는 부연축 씨와 유희한묵 두 권이며 모두 안동김 씨 문중자료로 박물관에 기탁된 책입니다 부연축 씨는 조선 후기 문신인 김희소가 주변 인물이 써준 축시를 서첩으로 정리한 책으로 당시의 문학과 역사, 사회적 배경이 담겼습니다 유희한묵은 김희소의 동생 김희도의 글이 담긴 책입니다 충주박물관 관계자는 두 책 모두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관 15주년을 맞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제1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서포터즈 소리지기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홍보하고 주요 기획공연과 전시관람 후기 작성, 관객반응 모니터링을 비롯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SNS 계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공연 문화예술 관련 홍보 경험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3월 18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문화예술 컨텐츠 SNS 포스팅을 1개 이상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의 공예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을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는 올해 금속, 종이 분야를 비롯해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2명 안팎의 공예명장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부산에 10년 이상 거주한 공예인입니다 접수 방법은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도 헐쌍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자랑하는 진주남강유둥이 마침내 중국시안의 성벽신춘등축제에 진출했습니다 등을 달고 축제하는 등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그 중국까지 진출한 진주남강유둥이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죠 네 지난달 중국시안의 성벽신춘등축제에서 진주전통등 21개와 소망등 3500개로 만들어진 소망등터널을 전시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주 소싸움 모양의 등과 진주오강대 그리고 장승모형의 진주유둥이 함께 전시돼 시현지 그 중국시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3월에 중국시안을 방문했던 진주시 관계자와 시안시 간의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요 마침내 올해 신춘등축제 때 전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시안시 측에서도 담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진주남강유둥축제 때 중국 전통 등을 전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시안시는 당나라 때 수도였던 장안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당나라의 영광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등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3월 13일까지 등축제가 계속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주남강유둥이 해외 진출을 점차 넓히고 있는데요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시에서 열린 윈터루드 축제를 시작으로 미국 로센젤레스 한인축제 때도 진주유둥이 전시됐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나이아가라 겨울빛축제에도 진주유둥이 전시돼서 우리 전통 등을 널리 알렸는데요 앞으로 미주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진주유둥이 전시될 거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19일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뮤지엄에서 진주시와 오클랜드 관계자들이 앞으로 오클랜드 랜턴 페스티벌에 진주유둥을 전시하기로 교류 협약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마침내 진주유둥이 뉴질랜드 페스티벌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오클랜드 랜턴 페스티벌 관계자인 에릭 니건 씨가 진주 남강유둥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실무 협의를 벌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진주유둥이 마침내 미주 지역과 중국 대륙에 이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축제에도 초청을 받게 됐는데요 네 우리의 전통 등 해외 진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네 진주시의 경사구 우리의 자랑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럼요 자 마침내 진주 남강유둥축제가 세계의 축제 현장으로 진출해서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진주 멋있는 소리를 이차인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유월종 귀인 이야기 가운데 돈줄을 잡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욕심많은 강부자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맹이를 만나보실까요? 닭도독을 판가름하는 재판마당에서 맹이는 그동안 강씨네가 저지른 온갖 행시를 하나하나 따져 배상을 받고자 했으니 사또 보시지요 강씨가 우리 집 씨암탉을 훔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집에서 훔쳐간 닭들 도둑질한 채소들까지 모두 배상을 해줘야겠습니다 허허 이거야 원 여봐라 강씨 두 눈으로 똑똑히 봤겠지 이 씨암탉이 자기 달기라고 우겼잖은가 아니라면 모두 다 배상하기로 했고 어떤가? 이래도 할 말이 있는 건가? 사또 보십시오 강씨는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 집 채소밭에서 사라진 배추포기, 상추, 고추뿐 아니라 도둑맞은 닭들까지 토해내야 할 겁니다 허허 여기 이 장부를 보니까 도둑맞은 날을 낱낱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 봐 강씨 왜 말이 없어? 허면 모든 걸 다 인정한단 말이랬다 사또 특히 씨암탉 보상은 달리 해야 합니다 그간에 낳았을 달걀들 병아리로 자라서 암탉, 장딱들이 됐을 것까지요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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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래도 전에 도둑맞은 것까지 전부 뒤집어 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아니 그걸 다 내가 했다고 누가 누가 그걸 다 봤습니까요? 사또 나리 보십시오 이러니 저 강씨가 돌아가서 또 우리 집 닭 도둑뿐만 아니라 동네 닭 도둑질을 또 할 거고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채소밭에 들어가서 훔칠 겁니다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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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것 봐 내가 이 가지를 왜 가져왔는지 알아? 내가 우리 밭에서 딴 가지라고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사또 나리 어제 우리 집 가지밭이 몽땅 털렸습니다 저 강씨가 가져온 가지들이 우리 가지가 틀림이 없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보십시오 어허 여봐라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가지인데 아니 이름을 새긴 것도 아니고 이게 강씨 것이 아니란 걸 어찌한단 말인고? 사또 가지를 바닥에 다 쏟아 놔 보십시오 그래 그래 오냐 오냐 그래 자 자 자 봐라 봐 다 깔아놓을 테니 백번 천번 보라고 이게 어떻게 너희 집 가지냐? 자 골라봐 이게 어떻게 너희 집 가지란 말이냐? 어떻게? 사또 나리 보십시오 이게 우리 집 가지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냥 이도 저도 모두가 올망졸망 같은 가지인데 어떻게 너희 집 가지라 우기는 게냐? 이 가지들을 보십시오 먹거나 팔거나 간에 어린 가지는 남겨두는 법입니다 이 어린 가지들까지 마구 따서 자루에 타면 이게 자기 밭에서 딴 가지겠습니까? 어허 어허 그렇구나 그래 그냥 어린 거 큰 거 할 것 없이 마구 잡았다 왔구만 어허 강씨 이래도 너희 집 가지라 할 겐가? 어느 집에서 다 자라지도 않은 새끼 가지를 이리 뚝뚝 따낼 수 있더란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사또 내이 남의 것을 훔쳐 부자가 됐다란 말이었다 두 말 말고 여기 장부에 적힌 데를 보상하고 권장형은 따로 받으려 했다 내 여바라 즉시 시행하거라 내놈이 남의 것을 훔쳐 부자가 됐다란 말이었다 두 말 말고 여기 장부에 적힌 데를 보상하고 권장형은 따로 받으려 했다 내 여바라 즉시 시행하거라 사또 이제야 칠팔년 묵은 우리 집안의 원을 풀어주셨습니다 속히 이 장부대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래 여부가 있겠느냐 저 저 강가놈이 토종놈이었다니 내 여바라 단단히 틀어잡거라 단단히 자 어떻습니까 이제 미천이 생겼습니다 참나 아니 강가를 그렇게 잡아드리다니 참 그 아버님께서 술상을 드리라 하셨소 이게 몇 년 만인지 아시오? 다행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걸 이리 갚을 수 있어서 말입니다 갚기만 했겠소 미천이 생겼소 미천이 야 이거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생기다니 벌써 웃다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하고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말 주변도 없는데 그 어딜 나서겠소 저 이런 일 하나 해결 못하고 칠팔년을 뺏기고만 살았는데 더 큰 돈줄을 잡아야지요 그래야 벼슬길도 열릴 거고요 따라오시지요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시게 한 며칠 쉬었다 하지 이리 당장 말인가 네 산조 합주 가운데서 중머리를 안지숙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폭류극장 요월정 귀인 얘기 중 돈줄 잡기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맹이가 거침없이 강씨 도둑질 행각을 밝힌 대목이죠 네 닭 도둑은 팥을 먹여서 판가름 나게 했고요 채소 도둑은 마구잡이로 딴 가지를 지적하면서 잡아냈잖아요 네 맹이가 활약 때문에 배상도 받고 마침내 미천이랄 게 생겼는데요 맹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맹이는 누구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네 그동안 1, 2월은 문화등대 우리 세계 기록유산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3월로 접어들면서 공연계가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을 다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정가단 아리의 가객 고상미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다가 좀 헤매셨다고요 네 좀 헤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조금 좀 복잡해요 선생님 네 여기 온 지 한 몇 년 전에 온 것 같은데요 네 건물이 그동안 되게 많이 들어서가지고 네 많이 들어서가지고 네 공사도 많이 하고 주변에 자 이 3월을 기다려 오셨을 텐데 지난 겨울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생님 아 네 뭐 개구리들은 겨울에 잠을 자면서 기다리지만 저는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공연 때문에 네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이신 우리 고상미 선생님 3월 6일 정가단 그 아리의 공연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선 정가단 아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연 날짜와 시간 장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3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정가단 아리와 제가 공연합니다 네 네 자 고상미의 정가 플러스 아리 정가 현재와 만나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3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이제 막이 오르는데요 이 고상미 선생님께서 정가단을 지휘도 하는 무대잖아요 네 원래 제 직업이 어린이 합창단 지휘인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학부 때 서양성학을 전공하고 네 네 좀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 전통성학을 공부를 해서 네 네 네 제가 본 수입은 이제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아 그 시간이요 네 자 정가단과 아리는 그야말로 한국적인 합창단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그 예술적 기량이 있는 합창단을 꿈꾸고 있어서 더욱 저 제 귀가 솔깃한데요 네 그럼 우선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정가단과 아리 팀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정가단 아리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성학인 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성학곡과 창작곡을 연주하는 합창단인데요 네 네 네 초기에는 어린이 정가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kbs 2013년도에 kbs 창작동의 거문고를 대상 수상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공연과 무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다 이제 서양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화성이라든가 이런 공부 발성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네 자 그러면은 이번 이 정가단 아리의 공연은 초연작품이 많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일단은 1부에는 전통성학 가곡을 공연을 하고요 2부에는 고가신 김기 선생님께서 만드신 좀 현대화시킨 거죠 가곡을 이제 그 곡을 고가신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산 타령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오빠 생각 뭐 이런 영화음악이 한창 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있는 그런 동요를 매들두로 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까지 해서 같이 공연을 합니다 대중가요까지요 네 네 아주 다양하게 이번 공연이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정가단 아리의 그 정가 현재와 만나다 네 우선 1부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1부는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평생을 헌신한 고 강준일 선생님의 유작을 초연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은 원래 2014년도에 부하마트홀에서 여창가곡 우락평롱 편수기 3곡을 피아노가 비올라고 해금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락을 피아노로만 편곡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조곡인 2거를 더해서 총 이제 4곡 정도를 이번에 1부에 공연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무대가 1부 이 가곡 우락 바라문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시고 이제 피아노가 반주를 하네요 네 네 피아노로만 이제 우리가 정가 가곡 반주가 가야금 거문고 대금 회금 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가지 악기가 같이 이렇게 반주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피아노 하나에 다 담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강준호 선생님께서 이런 전통음악의 현대화 그러니까 이런 음향적인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요번 아마 공연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아노만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게 이번에 초연인가요 그렇죠 초연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우 기대가 큽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곡이 가곡 두거 일각이네요 네네 여기에도 이제 피아노 비올라 해금이 따라붙네요 네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국악기로만 악기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항상 반주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부 때 사실 피아노에 아무래도 많이 익숙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성악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 한번 이렇게 조금 피아노나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친숙한 악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악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의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살려서 네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덤벼들면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화 시키는 작업에는 그래서 일단 피아노하고 비올라하고 해금을 넣어서 음향적인 어떤 것들을 그동안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로 다시 또 이거를 재편곡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작업이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평랑 북독칠성하고 편수대여 뭐라느니 이렇게 두 무대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우리적인 악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하고 또 이렇게 서양악기가 이렇게 따라 붙었을 때하고의 느낌이 다르실 텐데 네 일단은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일단은 많은 부분이 개량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야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개량은 됐지만 이렇게 음향적인 측면이나 공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일단은 볼륨 사이즈가 크고 그렇죠 그 다음 비올라도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대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해금이라는 악기와 같이 이제 음향적으로 볼륨의 밸런스를 잡는데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풍류산방 자체도 자연음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서양 무대에서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악원 무대의 풍류산방이 우리가 이런 악기가 갖고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게 사실은 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가 조금 이제 서양악기의 볼륨이나 음향은 되게 많이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리하고 이제 합쳐질 때 이제 어떻게 노래가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또 기대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같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돼서 네 네 아주 좀 이채롭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이 정가다 나리의 정가 현재와 만나다 2부는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아까 2부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 제가 정가를 이제 사실 합창단에서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 다 서양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이제 국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는 공연에 가끔씩 와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가라는 걸 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제 2부는 뭐냐면은 정가의 현재와 만나다 그러니까 정가의 실용성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선생님 정가를 하면 맨날 이렇게 앉아서만 노래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한테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정가가 즐거운 정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가를 좋기는 한데 계속 저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가를 함께 하려면 정가 공연 자체가 관객들도 많이 오고 즐겁고 재미있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가가 이제 1부에서는 전통성악으로 들리지만 2부에서는 그런 정가의 소리를 계속 전통부터 현대까지 끌고 내려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 노래의 이런 정가의 발성들이 이렇게 잘 실용적으로 들리면서 우리한테 아름다운 소리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저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청산 뉴스다 말씀을 하시면 빨끄럽게 아주 잘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휘하고 하고 계시는 정가단 아리가 노래하는 2부에 고가신조 북천이하고 얼어자리 이게 2부 첫 곡이죠?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고가신조 북천이하고 얼어자리는요 한우와 임재의 옛날에 고시를 김 선생님께서 좋은 시를 골라가지고 조금 사람들 대중한테 익숙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고요 그것을 저희가 삼성부에서 사성부에 화음을 넣어가지고서 피아노로만 해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정가단을 만들면서 이런 앙상몰 합창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을 조금 더 적극화시켜가지고 빈소년 합창단이나 파리나무 십자가만 우리가 이렇게 연초나 연말에 초대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이런 좋은 유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합창을 하고 우리가 그런 큰 행사들에 우리식의 어떤 우리말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정가단 아리가 이런 효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손님 말씀 들어보니까 속에 뭐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요 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은 12명이에요 12명이 그럼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겠나요?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가 신고산 타령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산 타령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어랑 타령 그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다시 편곡을 하셨고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궁금해져요 선생님 강준 선생님께서 예전에 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넘기 전에 이런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민요라든가 이런 곡들의 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1분만 그렇게 아니고 2부에도 선생님 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합창곡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합창곡에서 제가 슬쩍 선생님한테 그냥 마음속으로 하늘에 물어보고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곡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상당히 음향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화성 간의 부딪힘이 되게 명료하고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요 모험곡도 준비하셨다 하죠? 네 동요 모험곡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향 생각 해는 저 해는 저 그런 노래하고 요즘 뜨고 있는 오빠 생각 듬뿍듬뿍 그 다음에 섬지박이 초기 우리나라 그런 동요에는 한국적인 장단들이 슬며시 들어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가적인 목소리로 노래하기에 상당히 편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약간 그런 엄마가 섬 이렇게 할 때 서양식의 8분의 6박자가 아닌 약간의 그런 국거리라든가 이런 느낌이 살짝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흥과 우리의 멋과 신명이 들어갈 수 있게 어차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장단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의 마지막 곡이 아까 대중가요 하신다고 부르셨었는데 좋은 나라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어차피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서양식의 합창의 발성 벨칸토라고 하는 발성보다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의 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창법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소리값과 이렇게 옛날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 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현재화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들어와서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같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네 이 특별한 공연 무대가 본과 함께 우리가 들어오는데요 자 고상민 선생님 앞으로 정가단 아리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정가단 아리 지금 이제 부 제목이 현재화 만나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가단 아리 예를 들어 민요와 만나다 뭐 예를 들면 또 뭐 동요와 만나다 우리나라 그냥 가곡 있잖아요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처럼 가곡과 만나다 좀 이렇게 만나다 시리즈로 쭉 연결해 네 멀리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계량 가야감을 갖고 베트벤 곡도 연주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태리 가곡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그런 식으로 정가를 좀 사람들이 널리 듣고 좋은 음악이구나 좋은 발성이구나 굳이 우리가 유학 가서 서양 발성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고상민 선생님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이 공연 날짜 장소 시간을 알려주세요 네 2016년 3월 6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람방에서 네 오후 5시에 정가단 아리 현자와 만나다 공연합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 상한골 초대석은 정가단 아리의 가객 고상민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하세요 네 이어서 여창가곡 계면평롱 북두칠성을 고상민 선생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옥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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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이아이 Monster 아이고 나 숨은 쉬는겨 어메 어메 아이고 나아가 그라고 말렸더니만 자기가 무슨 청년이라고 3.1절 마라톤 대회 나가서 죽네 사네 소리냐고 아야야야 그냐도 우덜 마을에서 아무도 안 나가보면 전부 다 늙은 줄 알걸 아니요 어메 어메 억순아 오늘 날씨가 풀린다더니 왜 이라고 추운겨 아이고 이거 뭐 마실 거라도 없는겨 아 여그 꿀몰 타는 거 있잖여 아직도 안 보여요 어메 이라고도 내년에 또 3.1절 마라톤 뛸 생각이요 아마 행덕이 그냥 그놈이라도 뛴다고 했으면 내가 안 나가제 아 글씨 행덕이 오빠고 쌍친이 아제고 마라톤 못 뛰겠다는데 내년에도 뛸 거냐고 아이고 아니 무슨 남자가 시보리도 못 뛰냐 아야야 어제 같은 날씨에 반바지 입고 뛰어본겨 그냥 얼마 못 가서 심장이랑 거꾸로 뛰고 눈앞이 아득한디 어메 어메 아마 참말로 사람이 일하고 죽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비닐 옷이라도 걸치라고 히자녀 아야 우덜 마을 명예가 있지 비닐 옷 입고 뛰었다고 히바 어따 장하여 그래서 요라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는 거여 아이고 시상에 추운 날 워치게 견뎠당가 아이고 나가 말이여 마라톤 뛰면서 숨이 컥컥 막히고 심장은 거꾸로 뛰고 천지가 아득할 때 일을 안 물고 관순이 누님 불렀지 뭐시냐 몇이요? 관순이 누님이라니? 아니 우리 동네 저 관순이 누님이 어디있다요? 아따 참말로 그냥 3일절인께 유관순 누님한테 빌어야제 누구겄냐 허? 유관순 열사랑 언제 누님 동상 맺어부렀다요? 아이고 그래서 관순이 누님 부른게 힘이 좀 낫디요? 거기다가 말이여 나기이모 나기이모도 불렀지 뭐시오 나기이모는 또 누구다요? 다 3일짜리조녀 그래서 저 안동에 여성독립운동가 김락 10살 막 불러 댕겨 그 나기이모 시아버지랑 형부랑 남편 남동생들이 다 독립운동이었자녀 고문 받다가 눈까지 찔리고 오메오메오메 칭한거 아이고 그려서 관순이 누님 덕에 나기이모 덕에 194등? 아이고 그것이 자라니요? 왔다 왔다 참말로 뭔 소리여 내 뒤로도 그냥 13명이나 따라왔는디 아야야야 억순아 내년엔 말이여 니가 나가서 뛰면 안되는겨? 뭐시오? 아 아 아 100미터 100미터 마라톤 있으면 뛸게요 아이고 자자자 이거나 마셔요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유관순 열사가를 정수님의 소리 이태백의 북반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3.1절 마라톤 대회가 열린 고장이 있던데요 네네 네 복촌이 삼촌이 마을 대표로 나갔다가 날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마을 그 명예를 짊어지고 관순이 누나 부르면서 완주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랬죠 네 근데 보니까 5키로 단축 마라톤을 뛴 것 같아요 네네 엄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신춘 마라톤 조심들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널 뛰셔야 되거든요 네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자 상한권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